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에 등장한 단어가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난리문이냐 이 논쟁 결국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진상규명을 응급한 가운데 MBC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선 국민의힘 민주당하고 MBC 간의 정언유착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언유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하고 언론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왜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발언을 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9시 33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MBC가 정작 보도를 한 것은 10시 7분이다. 더 빨리 보도를 했네요. 더 빨리 MBC 보도보다 한 30분가량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짜고 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시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의혹 제기가 이상하진 않습니다. MBC의 1보보다 한 30여 분 정도 빠르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의심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건 굉장히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해왔는데요. 이게 라디오라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한번 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9월 22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아침 6시 10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문제의 발언을 하십니다. 이때 카메라 기자가 두 명이 들어가요.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방송사는 12개 방송사가 있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두 명만 들여보내서 대표로 취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풀을 쓴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풀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찍고 와서 이제 그걸 서울로 보냅니다. 서울의 12개 방송사에 모두 송출을 해요. 다 보내야 되겠죠. 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서로 나눠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해상도가 높은 화면을 보내다 보니까 한 4, 50분 걸려요. 그리고 나서 7시 40분에 방송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고 이제 이쪽 용어로는 볼펜 기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글 쓰는 기자입니다. 네. 글 쓰는 기자. 방송사의 볼펜 기자들이 이제 서울 본사하고 접속을 해서 그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7시 40분에. 7시 40분에.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각자 하다가.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야야 이거 한번 들어봐.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 잘 안 들리네. 야 그래서 이어폰 끼고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 또 옆에 있다가. 뭐야? 당연히 보겠죠. 무슨 일이야? 왔다가 보고는 이제 신문 기자들이 또 각자 언론사에다가 정보 보고를 또 함께 됩니다. 네. 그런데 여하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로 송출된 게 6시 28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7시 반쯤에는 서울에 이미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다. 12개의 방송사에. 이 화면이. 네. 그렇죠. 영상이. 그리고 9시 조금 넘는 시각부터 반디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영상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받았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 김동아 씨라고 하던데 그분은 또 받아서 그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려요. 여기 캡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는 말이 9시부터 돌기 시작한 이 영상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소리가 똑똑하게 들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그게 9시 30분이다. 9시 33분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그냥 빠뜨리고 mbc 보도보다 30분 일찍 했다는 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 쪽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또 박성중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당 공식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기자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자 mbc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다라든지 또는 추궁하는 톤 자체를 확 낮추는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김동하라고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전 부대변인 이 사람도 mbc 보도 20몇 분 전에 본인의 sns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영상들을 언제 공유를 했습니까? 대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저도 한 군데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언론사 기자들로부터도 받았고. 언론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에 있는 대관하시는 분들로부터도.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미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박홍구 논의 대표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셨던 그 영상이 mbc가 편집한 겁니까? 아니면 sns 통해서 받은 겁니까? 원본 그대로죠. 원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6시 28분에 뉴욕에서 서울로 송출된. 분량은 꽤 되지만 그중에서 짧은 욕설 부분만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원본은 그냥 그대로. 어느 방송사 똑같습니다. 자막도 없는. 그렇죠. 자막도 없는. 그때 이제 듣고 잘 안 들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욕설 부분하고 그리고 바이든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김의겸 의원도 다 알다시피 언론이 출신이신데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국민의힘이나 대통실에서는. 그렇게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미국 지칭하고 바이든 얘기를 하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특히 지금 mbc는 자막을 좀 입혔거든요. 갈로에서 미국 국회 이렇게 그런 부분.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 입장에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먼저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나중에 방치한 채 뒤늦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아까 좀 취재를 해왔는데요. 아까 이 시간표대로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시 40분에 볼펜 기자들이 방송사 볼펜 기자들이 소리를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듣다가 이게 확인이 진짜 이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서랑설레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줄 알겠죠. 그러면 이건 지금 서울에 있는 걸 접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옆방에는 카메라가 직접 현장에서 찍어온 카메라 기자가 있으니 그걸 좀 직접 한번 원본을 들어보자. 직접 갖고 와라. 라고 해서 대외협력실입니다. 예전의 이름은 춘추관인데 대외협력실에 있는 행정관으로 보여요. 제가 누구까지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행정관이 그 카메라 기자들, 영상 취재하는 기자들 방에 가서 그 원본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정말 이 xx 바이든 쪽팔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요? 행정관이 직접? 행정관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부담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신 분이에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3, 4급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분이면 3, 4급 행정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으니 당연히 홍보수석이나 위선에 보고를 했겠죠. 자기 선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받은 청와대의 수석급들, 책임 있는 분들이 무슨 대처를 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대처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까 7시 40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40분. 첫 반응이 5시간 뒤에. 그러면. 5시간 뒤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시쯤에. 1시쯤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기자실에. 그러다가 낮 1시에 누가 나타나느냐. 김성환 안보실장이 나타나십니다. 외교안보실장. 네, 외교안보실장이 나타나셔서 국안보실장이죠. 이분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로 기자실을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제 너무나 궁금한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타나질 않으니까, 기자실에. 김성환 안보실장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안보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사적인 발언인데 또 이걸 외교성과하고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냥 이런 정도만 답변하고 또 그냥 해명하지 않고 사라져요. 그랬다가 15시간 후에 김은혜 수석이 나타나서 15시간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김은혜 수석이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랬다가 15시간만에 나타나서 사실이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고 날리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때 해명이 된 거죠. 그때 해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국익이 훼손되고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시간 동안 그냥 방치를 한 거잖아요. 행정관 한 분 오셨고. 그다음에 김성환 실장이 잠깐 뭔가 얘기하고 오셨고. 김성환 실장이 잠깐 얼굴을 비췄는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왔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답하고 또 그냥 사라지시고. 15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신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전파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라도 이걸 이야기를 한다든지. 기자간담회 같은 거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토요일 밤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토요일 밤에 들어왔으니까 일요일이라도 일요일 항상 회의도 하고 기자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월요일 아침에서야 이른바.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국익에 훼손되고 동맹을 훼손하는 거짓된 보도다. 진상으로 유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간 정리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박진외교부 장관 회의만 발의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정이 됩니까. 의총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1시 반이죠. 그때 의총을 열어서 박진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저희들이 상정을 할 생각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수용되는 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도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경우가 아주 보기 드문 사례이고요. 하여튼 정치적인 상징성은 최소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EXX가 또 야당을 겨냥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또 어떤 해명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된 것 같고 안 되고. 날리면 말리면 발리면 이런 당내 불협화함 뿐만이 아니고 홍보수석이 이걸 야당에게 한 이야기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런데 김은혜 홍보수석보다 두 단계 아래인 부대변인이 또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이건 뭐 사실 속된 말로 하면 도둑질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손발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완전히 전면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설 발언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려면 저는 김은혜 수석부터 교체를 해야 논리가 맞다. 아까 김은혜 수석이 15시간 동안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거잖아요. 이재명 부대변인의 말이 맞다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르게 잘못 해명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또 기자들이 물어봤었어요. 이거 대통령한테 직접 듣고 해명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대통령의 홍보수석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직접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확인을 거쳤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뭔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걸 방치하거나 해퇴하거나 또는 잘못 전달하거나 이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교체를 해야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글로벌 펀드 1억불 지금 그 대화와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윤석열 대선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국민의힘을 예전 정당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웰빙 정당이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용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웰빙 용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청와대 대빈을 해봤기 때문에 대통령 모시고 손발 가면 정말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왜냐하면 국내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건 수습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 해외 순방 때 사고가 터지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으로 큰일 나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7시 40분부터 15시간 이상을 그냥 비워요. 그게 뉴욕에는 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뉴욕 시간에 무엇들을 하신 건가? 우리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는 참모들이. 혹시 그런 것도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아무도. 김성환 수석만 유일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이유로? 다른 이유로 왔다가 그냥 붙잡혀서 얼떨결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시간 동안 세계 외신들이 그 난리가 나고 국내에서 그 소란이 벌어졌는데. 야단법석이 벌어졌는데 뉴욕에서 뭘 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게 웰빙 영상이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은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화살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무도 이게 지금.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48초 일본과의 구려교육이고 런던 참배 빠뜨린 것. 줄줄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안보실장이든 김태호 차관이든 아니면 홍보수석이든 누군지 나가서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스스로 총알바지가 되고 방패마기가 돼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한테 제대로 안 물어봤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적으로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으니까 대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간이 끌어졌는지. 이 시간대에 각자 맡은 사람들은 지금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이걸 해서 정확하게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자 권진법사가 국감 증인 그 얘기를 지금 하셨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짧게 좀 나아주시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진법사 보도 나온 이후로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종적을 감춰버려서.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